네,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평 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먼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드디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 일정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큼 김건희 여사가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제 김 여사가 나서도 될 만큼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에 맞서 정면 돌파라도 하겠다는 결기입니까?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하여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누가 사과하는지도 모를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자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좌천성 승진 시켜버렸죠. 조만간 부장 차장 검사들도 모두 교체할 겁니다. 검찰총장도 패싱한 김건희 방탄 인사 발령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식 행보에 나선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제 친윤 언론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번 정상회담 공식 행사를 시작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라고 말이죠. 김 여사는 검찰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 돌파하려는 게 아닙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민심에 맞서다 처참한 말로를 맞았던 전직 대통령의 사례는 윤 대통령 부부에겐 남일인가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충고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부터 벗으시길 바랍니다.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4.10 총선 사전투표 당시 국민과 언론의 눈이 무서워 위장을 하고 도둑 투표했던 김 여사가 이렇게 은근슬쩍 공식활동을 시작하면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